밸런스 게임 해요. 밸런스 게임 댓글 올려줘봐요. 한번 해보자요. 와 수트 세븐틴 사이에 맨투맨 정한, 맨투맨 세븐틴 사이에 수트 정한. 와 이거 어렵다. 뭐가 좋지? 못 고르겠어. 나는 수트 세븐틴 사이에 맨투맨 정한. 지훈이 한 명, 한 살 지훈이 열 명. 무조건 저는 적은 수가 좋아요. 우지한테 뽀뽀하게, 우지한테 뽀뽀하게. 내가 어제 우지 생일이니까 새벽에 멤버들이 우지 생일 축하해, 우지 생일 축하해. 내가 우지, 우징이 생일 축하해. 내일 뽀뽀해줄게. 이랬는데 우지가 욕했어요. 와 5억 받고 세븐틴 나가기, 천 원 받고 세븐틴 계속하기. 당연히 세븐틴 계속하기지. 웃긴 거 많다. 형만 열두 명, 동생만 열두 명. 난 약간 형만 열두 명이 더 편할 것 같.. 아닌가? 그럼 또 디노가 뭐라고 하려나? 형만 열두 명? 아 무튼 그렇습니다. 아.